전직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 11명이 재언절인 어제 모임을 갖고 3월에 출범을 알렸습니다.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로갑 상임고문,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등이 참여한 원로회는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협치복원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김형호 전 의장은 한국 정치복원을 강력히 염원하며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.